반갑습니다. 나나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. 봄똥 겉절이가 보이길래 봄똥 비빔밥 먹으려고 준비해봤어요. 이렇게 봄똥 나올 때 봄똥만 보면 이 봄똥 겉절이 비빔밥이 정말 먹고 싶거든요. 딴 거는 넣지 않고요. 봄똥 겉절이에다가 참기름도 한 넣고 둘러서 먹는데요. 오늘은 무생채 좀 넣어봤어요. 그리고 석박지 풍마는 김치 감자채볶음 어묵볶음 소고기 미역 꼭 준비했어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잠시 감자채볶음 소고기 미역은 마지막 양쪽에 배우면 적당히 McCallíss요. 진짜 맛있다.. 김치ًا 오징어 쫄득쫄득 아.. 고춧가루 아삭아삭 바삭바삭 찹쌀떡 와우 바삭바삭 너무 알았다 오이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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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오징어 찹쌀떡 닭다리 닭다리 오징어 바삭바삭 핫도그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네요 계란 바삭바삭 바삭바삭 방긋 zrobитель 고추가지고 오이너몬로 타이 président 껍질 추가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